안녕하세요. 저 키움증권 성장기업 분석팀의 박재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R-Support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R-Support 같은 경우에 일단 개업 개업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동산은 원격지원 및 원격제어소프트업체로 국내 시장 점유율 현재 70% 이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5위 사업체입니다. 동사의 주요 제품으로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으며 리모트 뷰라는 원격제어제품, 리모트 콜이라는 원격지원, 리모트 미팅이라는 협업 화상회의 제품이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리모트 콜이 약 70%, 리모트 뷰가 24%, 기타 7%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시장 점유율이 약 43%, 그 다음에 수출이 57%인데 수출량의 95%는 일본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매출이 국내와 일본에 편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의 올해 포인트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일본 텔레워크 및 국내 재택근무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른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사의 실적을 견인하는 국가가 국내하고 일본인데 이 국내와 일본의 지금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문화가 지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연초부터 재택근무가 확산이 되었고 재택근무 이외에도 지금 현재 스마트 팩토리 및 키오스크 등 확산에 따라서 리모트 원격 제어제품의 리모트 뷰의 수요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모트 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 30일까지 무료 버전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료 버전의 이용자들이 유료와 전환에 따라서 리모트 뷰에 대한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리모트 콜하고 리모트 미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금융권을 중심으로 비대면 영상 상담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지금 재택근무와 더불어서 일반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화상회의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나머지 두 제품도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 중 하나인 비대면 산업 육성에 따라서 원격 진료 및 원격 교육도 향후에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일본 또한 지금 현재 텔레워크를 시행하면서 재택근무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주도하에 텔레워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 리모트 2에 따라서 리모트 뷰의 수요가 일본 또한 증가를 하고 있고 리모트 콜 같은 경우에는 이대주주인 엔티티 도코모가 지금 엔티티 도코모 향으로 매년 5,60억의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 호실적의 배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텔레워크 및 비대면 서비스 확산을 따라서 국내 원격 제어 및 원격 지원 소프트웨어 판매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 같은 업데이트를 현재 상황 업데이트를 좀 더 해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부터 정부 주도하에 재택근무가 의무화되면서 리모트 뷰에 대한 수요가 지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국내 또한 의무는 아닌데 약간 장려하는 분위기에 있어서 리모트 뷰가 지금 상당히 판매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알서포트를 소개해드렸고 저는 키움증권 성장기업 분석팀의 박재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